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유튜브 시작 초기에는 장비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구독자와 댓글이 늘면서 영상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 장비에 조금씩 투자를 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촬영을 할 때는 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데요. 촬영에 셀카봉을 이용하다 보니 흔들림을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영상의 퀄리티도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페이유테크의 브이로그 포켓 짐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 맛집이나 관광지를 촬영할 때는 주로 핸드폰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영상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 짐벌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성능도 좋고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제품을 찾아봤는데요. 그 제품이 바로 페이유테크의 브이로그 포켓이었습니다. 브이로그 포켓은 접이식 짐벌인데요. 포켓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라 이름에 포켓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너무 볼록 키워나와서 실제로 넣고 다니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건 조금 과장인 듯 싶네요. 상자를 열어보면 브이로그 포켓 짐벌과 소형 삼각대, 충전 케이블, 그리고 짐벌을 담을 수 있는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페이유 브이로그 포켓의 무게는 272g인데요. 손잡이가 짧아서 그런지 핸드폰을 거치하면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시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충분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은 이 짐벌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건데요. 복잡한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서가 말도 안 되게 심플합니다. 접이식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을 먼저 펴야 하는데요. 힘을 줘서 억지로 펴면 절대 안 됩니다. 우선 사용법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의 관절을 보면 돌리는 레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잠긴 자물쇠와 열린 자물쇠 로고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열린 자물쇠 쪽인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레버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짐벌을 펼 수 있게 되고요. 짐벌을 편 다음에는 이 레버를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궈주세요. 솔직히 이 과정이 조금은 귀찮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절 3곳을 풀어줘야 하는데요. 손잡이 부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단에 있는 관절을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폰 거치하는 부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건 완전히 기본인데 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브이로그 포켓 로고를 상단으로 두고 핸드폰을 거치하면 되는데요. 핸드폰 위쪽을 왼쪽으로 아래쪽은 오른쪽으로 해서 거치하세요. 그리고 핸드폰은 거치대 정중앙에 두면 됩니다. 거치대 부분이 많이 아쉬운데요. 짐벌이라고 하면 좀 더 퀄리티가 있어야 할 텐데 실제로 보면 셀카봉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고요. 쉽게 고장은 안 나겠지만 조금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페이오테크 브이로그 포켓은 페이오온이라는 앱을 제공하는데요. 앱 스토어에서 페이오온을 다운받으시면 짐벌을 좀 더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난 단순하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핸드폰 카메라 기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에는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상단 기능 버튼을 전원이 들어올 때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삐삐삐 소리와 함께 전원이 들어옵니다. 브이로그 포켓의 기본 모드는 패닉 모드인데요. 패닉 모드에서는 핸드폰 화면이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고요. 기능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락 모드로 변경이 돼서 방향을 변경해도 핸드폰 화면의 방향은 고정이 됩니다. 패닉 모드에서는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요. 락 모드에서는 파란 불빛이 켜진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불빛을 보고 현재 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 버튼을 두 번 연속 클릭하면 가로에서 세로로, 세로에서 가로로 화면을 변경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은 짐벌이 직각으로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기능 버튼을 다섯 번 연속으로 누르면 슬립 모드가 되고요. 기능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아래 버튼은 사진, 동영상, 촬영 버튼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시작됩니다. 짐벌은 계속 수평을 유지하기 때문에 바닥부터 연결해서 하늘까지 찍기가 쉽지 않은데요. 뒤편에 트리거를 누르고 촬영을 하면 상하 틸팅이 고정이 돼서 원하는 각도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짐벌의 위치가 맞지 않을 때 트리거를 더블 클릭하면 짐벌이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페이오 브이로그 포켓이 사용자를 상당히 많이 생각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촬영할 때 손잡이 부분이 일직선이 아닌 45도 정도 틀어지게 되는데요. 일직선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화면이 가려지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45도 틀어지면서 촬영 중 화면이 가려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셀카봉은 핸드폰을 거치했을 때 옆에 있는 버튼이 눌려서 짜증날 때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버튼이 눌리지 않도록 홈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페이오온 앱을 사용하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짐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유용한 기능 중 하나는 오브젝트를 지정하면 짐벌이 그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기능인데요. 얼굴을 지정하면 짐벌이 내 얼굴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트래킹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이 두 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앱을 통해서 짐벌을 원격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회전과 틸팅 모두 가능한데요. 이 기능이 가능하면서 왜 짐벌 자체에는 회전과 틸팅이 가능한 버튼을 넣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네요. 페이오 브이로그 포켓이 흔들림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흔들림이 확실히 적은 편이고요. 흔들림이 심할 때 확실하게 기능을 발휘합니다. 사용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손잡이가 짧은 편이라 핸드폰을 거치했을 때 조금 무겁게 느껴지긴 하지만 촬영에는 큰 무리가 없고요. 확실히 흔들림이 덜해서 그런지 안정적인 영상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7만원대 중반이라서 살짝 부담은 있지만 휴대하기 편하고 기능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간편한 휴대용 짐벌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나쁘지 않은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단점도 확실한 제품이라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